그럼 멋진 분들이겠네. 다니엘 보고 싶어. 다니엘. 아 이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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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 슈퍼즈. 아 이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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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 슈퍼즈. 슈퍼즈. 슈퍼즈 오구나. 진짜 슈퍼즈 오늘. 야 예상이야. 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왜? 야 왜? 아니 일단 좀 바꿔봐. 물이 몇 시험 선생님. 은혁이랑 소민이랑 동창이에요. 은혁이랑 소민이랑 동창이에요. 네. 아 그래? 아 그래 말도 얘기했어 수업. 진짜 동창 동창. 아 초딩 동창이야? 아 그래 말도 얘기했어 수업. 근데 아까 은혁씨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좋아했으나 박아 학교 다닐 때 자기 좋아했으나 박아 내가 웬만하면 좋아해 은혁씨 되게 인기 많았다고 했다 네가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는? 원래 저랬어요 별명 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이름으로 그냥 많이 아 근데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원래 전소똥으로 가다가 전소똥 가다가 소똥소똥하니까 젖소똥으로 혁재는 혁재도 별명 있었어 혁재? 혁재 혁재 본명공격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희끼리 애들이니까 야 신하구나 거짓말 아니었어 신하구나 거짓말 아니었어 4학년 때 같은 말이야 아니 저기 특씨 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주고받는 에피소드가 못내면 탄딱지 않은 표정이야 제가 생각하지 않네요 의도치 않으면 좀 많이 당황하잖아요 특이 형 계속 한숨 쉬고 있어요 런닝맨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슈즈가 나왔으니까 또 돋고가지고 아니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신죽구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신죽구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여기 신죽구 같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신죽구야 신죽구? 하라죽구 하라죽구 하라죽구다 너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약간 치아가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치아가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양치 열심히 하고 왔어 그래요? 입술도 너무 빨간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특씨에 너무 인위적이에요 전체적으로 특씨에 너무 인위적이에요 너무 세팅했어 이런 게 스튜디오에서 별로 안 튀거든요 근데 야외에 나오면 되게 터요 근데 야외를 안 해가지고 대타친피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좋다 동예도 이거는 놀려서 가는 게 아니고 동예도 배우다 홍콩배우다 홍콩배우 진짜 애는 진짜 홍콩배우 하세요 너무 강풍 맞은 거 같아요 너무 강풍 맞은 거 같아요 이거 사실 여름에 야외 뛰면요 하루살이 무작에 붙어 이거 거짓말 하면 여기에 거짓말 하면 여기에 거야